네 안녕하세요 우리 독해 시간에 만나뵙는 권종혁 강사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구요 이 내용은 우리 수업시간에 분명히 다룬 내용이거나 혹은 다뤘지만 문제를 푸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구문독해를 제대로 집중을 못해서 구문독해에 대한 추가적인 동영상을 한번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는 힘들다 라는 맥락의 글이었는데요 문장이 좀 짧으면서도 하고 싶은 말 자체가 되게 복잡했었고 구문적으로 여러가지를 보여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문노트 쓰시면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런 구문들은 몇가지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꼭 읽어보시구요 내용을 한번 파악하면서 우리 구문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에 있는 it follows that로 출발하는 문장 보이시죠 우리 교재에 제가 여기 프린트물로 적혀있는 거 제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파일도 올려드릴 텐데요 여기 있는 문장 보면 it follows that로 출발하고 있는 문장이 있죠 원래 it follows that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동사를 초록색으로 체크해 있는 follow를 동사로 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얘를 목적으로 보면 좋은데 it follows that이 되면 대절이라는 결론이 오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it은 아무 의미가 없는 it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인칭 주어 내지는 막연하게 아무 의미 없는 it으로 쓰여졌다 해석하지 않는 구조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해석하지 않을게요 대절이라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대절 보면 every even in a diary 맨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달리 even in a diary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죠 even in a diary 그러면 보라색으로 부사 심지어 일기장에서도 we cannot be sure 우리는 확실할 수가 없게 됩니다 getting a full revolution of a man's character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한 완전하게 드러냄을 얻지 못한다 이런 때는 의역을 해야 되겠죠 드러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성격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보면 캐릭터 다음에 이렇게 보면 캐릭터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세미콜론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세미콜론은 말 그대로 그냥 앞에 있는 거랑은 완전히 똑같진 않고 부연 설명해 주거나 병렬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세미콜론 다음에 and도 나왔으니까 병렬이라기보다는 앞에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 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feel a with it with b a를 b로 채우게 된다 그들의 저널들 수업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건 다이어리죠 일기장에다가 ephemeral detail 아주 단명하고 짧게 가는 디테일들을 채우게 되는데 rich have no permanent interest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민트색, 하늘색으로 칠을 해줍니다 whatever 어떤 사항이 됐건 어떤 영구적인 흥미나 관심도를 갖지 않는 그러한 단명하는 세부적인 내용들만을 담게 된다 라고 내용이 적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저널에는 즉 일기에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중요한 정보를 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으로 첫 문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첫번째 걸로 해석을 해보았어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보시면 세번째 줄에 if however 이라고 출발하는 문장을 제가 그 다음에 적어놨습니다 관계대명사를 또 묶어보죠 위치부터 이만큼을 관계대명사로 묶어보겠습니다 우리 관계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여러번 얘기했지만 뒤에 있는 문장에는 불안전한 형태를 띄게 되는 거에요 방금 봤던 위치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로 써 위치로 쓰여졌을 때 주격과 목적격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이 글에서는 목적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 즉 불안전한 상태의 문장이 뒤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문장을 돌아와서 보시면 except himself 다음에 see라는 동사도 앞에 있고요 그래서 문장을 돌아보시면 he will ever see 절대로 보지 못할 것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니까 뒤에 목적어 이 자리가 없는 거죠 물론 문장 뒤에 나와있는 녀석 중에 except himself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글을 제외하고 라는 거니까 보라세로 써놨던 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글을 제외하고 나면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될 것 그게 뭐냐면 대절이 아니라 다이어리 위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다이어리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묶어서 이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가 확실하게 느끼건데 아무도 자기를 빼고 나면 아무도 절대로 보지 못할 것 같은 일기를 쓰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if가 붙었으니까 만약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남이 절대로 못 보는 일기를 써본다고 한다면 이란 맥락이죠 그렇다면 he is perfectly truthful 완전히 완벽하게 아마도 진실스러울 것이다 진실되게 썼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there's no motive for being otherwise 마지막 문장에 보면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여놓은 being을 발견하게 되죠 영어에서 해석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 아래 있는 other wise 같은 건데요 other wise라는 단어를 이렇게 크게 보면 단어 자체를 이렇게 잘라보면요 other가 다른이고 wise가 똑똑한 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지지만 이때는 다른 의미 어떻게 되냐면 방식, 방법, way란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other wise는 다른 방식, 다른 방식으로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다시 적어보면 그렇지 않으면 혹은 다른 방식으로 라고 해석이 되죠 우리 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스크린을 자세히 보시면 이 비동사에다 ing를 적어놨다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being otherwise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being otherwise라면 비동사의 보호가 필요한 거라서 여기 나와 있는 is의 보호인 truthful을 이 자리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ruthful은 진실된 이라는 뜻이니깐요 truthful 이라는 단어를 먼저 적어보고 지금 문장에 읽은 것처럼 다른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봤을 땐 untruthful 그래서 진실되지 않은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untruthful 그래서 진실되지 않은 그래서 돌아와서 보시면 being otherwise가 되면 그때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이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일기장을 쓴다면 그는 아마 완벽하게 진실될 것이고 그 사람이 다른 방식 즉 진실되지 않게 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이 못 보는데 내가 뭐하러 일기를 거짓말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그러면 상대방에게 축하해라고 얘기했겠지 그런데 일기장에 정말 축하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10세 내가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까지 구문독해를 정확하게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엔 다섯 번째 문장을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문장입니다 It's no more ashamed of recording his action, good or bad just as they happened than of seeing himself in his bath 라고 적혀 있죠 이 문장에서는 동사로 체크하고 있는 초록색이 be shamed of ing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of ing가 여기까지도 나와 있다는 게 핵심이죠 칠판에 보시면 제가 no more a than b를 적어놨는데요 a와 b가 비교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b보다 더 a 하지 않다 라고 해석이 되죠 우리가 no more than 같은 걸 한 단어로 묶었을 때도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렇지 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것보다는 더 a 한 게 아니니까 비슷한 거예요 a하고 b를 비슷하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만큼 되는 것이다 a와 b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 스크린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스크린을 보면 앞에 있는 recording is action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ashamed of가 나와 있는 구조에서 노란색은 이만큼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구조로 seeing himself in his bath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노란색 내용과 주황색 내용 오렌지색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주황색 내용을 보면 seeing himself in his bath니까 목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부끄러울까요? 자기가 그냥 샤워할 때 자기 몸을 보는 게 그렇게까지 부끄럽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자신의 행동이 좋건 안 좋건 있는 그대로 as they happen 앞에 있는 복수의 day가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복수명서 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이 발생한 그대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런 행동을 기록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 즉 뒤에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샤워하면서 자기 몸을 보는 거나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나 나쁜 행동이었거나 좋은 행동이었거나 쓰는 것 자체는 둘 다 똑같이 그만큼만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웬만하면 부끄럽게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는 샤워하는 모습이고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고 a에 있는 것은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것인데 더 뭐뭐하지 않는 것이니까 샤워하는 것만큼보다 그만큼이나 보다 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대단하게 어렵다기보다 혹은 정말 좋다라기보다는 제가 시간 안에 해결해드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구문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렸기를 바라면서 또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추가적인 자료로 만나 뵐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